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게임들이 신규 출시가 되고 우리들은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답변을 기대하는 적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혹시 기다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있죠. 실제 게임사의 답변은 로봇과 같은 매크로 답변으로 정말 짜증지대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이런 답변 혹시 받아보시면 계신가요? 아 그래요. 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답변은 매뉴얼입니다. 오랜 데이터가 쌓여진 만큼 그 데이터를 토대로 업무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총 11개의 게임사 중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넷마블, NC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웹젠 등이 있고 그 외의 어나덜은 홈페이지나 이메일, 인게임 내에서만 문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게임 이용료 플러스 알파 금액을 지불하고 게임을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평균적으로 많이 쓴 사람은 한 달에 1천만 원. 혹시 몰라요. 1억 이상 쓰신 분도 계실지. 적게 쓴 사람은 이용료 2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은 무엇일까요? 그냥 작게나마 빠른 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없다면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머리에 쥐가 나서 미쳐버려서 어떻게 하죠?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죠? 묻지마 포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통해서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약간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게임 회사가 관리하기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게임 단체를 조성해 각 업체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해 납부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업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배려하지 못할 것이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배려가 어떻게 보면 감동의 물결로 이어져 유저 불만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저와 게임사에게 이런 말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과 시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가치를 존중받을 때 비로소 존중받는 게임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게임한 날의 회단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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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 away